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급재즈 급재즈 무슨 공연 가는거야? 서워 워싱턴 베이식트의 공연을 갑니다 급재즈 진짜 급재즈네 지금 10시 반이 넘었는데 전혀 밤 10시 46분 우리는 스몰스 재즈클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봤어? 예전에 한번 갔었지 뉴욕 처음 왔을때 다른 데보다 좀 작은 작아 작고 블루노트랑 비드시 뱅가드가 예약제고 약간 좀 그래도 좀 약간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냥 약간 인문용인가? 그리고 약간 선술집 느낌? 약간 이런 바도 따로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20분 내고 들어가서 보고 쓱 이렇게 나오는 느낌? 밤에 새벽에 너무 재즈가 듣고 싶은거야 그래서 12시인가 1시에 구글링을 했더니 하나가 있어 갔어 근데 근데 사람이 나만 온 줄 알았거든 근데 가니까 엄청 많아? 근데 되게 조금 했어 진짜 조금 했어 되게 궁금한데 월요일날 11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고 있을지 근데 오늘 연주하는 사람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어서 많이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11시니까 글쎄다 근데 하여튼 되게 나는 어릴 때 음반에서 많이 듣던 사람이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재즈 음악 좋아하는 사람한테 뉴욕은 진짜 너무 좋은 도시지 그치 집에 와서 쉬다가 뭐하나 이러고 쓱 들어가 봤는데 딱 거기 거기 있었어? 피터 워싱턴이 딱 있었어 아마 혼자 있었으면 무서워서 못 갔을 수도 있어 여기 이 동네는 되게 안전한 동네야 오늘도 할렘 갔다가 조커 보고 또 뭐 했냐 우리 여기 아린콘센터 갔다가 센츄이 투니안 갔다가 제프리 제프리 갔다가 커리아 먹고 집에 쉬었다가 위닝일레븐 하다가 재즈 보러 이 시간에 지금 어 11시에 또 나가고 안전하게 아니에요 지나가고 제프리 이러한 아니 이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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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